오늘 가볼 것은 광주시 도청면 궁평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곤지암 리조트 가는 길, 거기서 살짝만 옆으로 세면 나오는 동네죠. 마을은 도로에서 상당히 깊은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시골길을 따라 굽이굽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가면서 보이는 풍경 어떠세요? 자연히 힐링되죠? 근데 이쪽에는 다세대도 좀 보이고요. 인근에 도척 물류센터가 있어 일자리가 풍부해 아무래도 다른 시골보다는 인구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이 도농복합도시 광주의 특징이죠. 드디어 마을인데요. 한눈에 보기엔 뭐랄까? 좀 귀엽다고나 할까요? 뒤로 들어앉은 야트막한 산도 그렇고 알록달록 꽃나무들과 예쁜 단독들도 그렇고 참 오밀조밀 귀염귀염합니다. 마을이 의외로 꽤 크죠? 코너를 돌 때마다 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앞에는 마을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고요. 자취회가 있어서 동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우니까 마을 전체가 다 올려다 보이네요. 향도 완벽하게 정남향이고요. 앞쪽에 흐르는 이따 보실 마을 앞 궁뜰천, 노곡천까지 더해져 배, 산, 임수, 풍수로도 손색없는 자리입니다. 신축과 구옥들이 잘 섞인 모습이죠. 저기가 마을 가장 높은 곳 같은데요.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려는 모양입니다. 기초를 예쁘게 잘... 아하 연식이 좀 있긴 하네요. 저 위에서 보는 풍경은 어떨까요? 이따가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제주나 저쪽 남쪽 지방에 온 느낌 한듯이 나요. 예쁜 돌담, 깔끔한 집들 이런 데선 웨딩 사진 찍어도 그림 제대로 나오겠어요. 하지만 시골길을 따로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집들을 앉혀서일까요? 도로폭이 꽤 좁고요. 길도 보세요. 에구! 가다가 뚝뚝 끊겼습니다. 초행길 손님들 자칫 멘붕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거의 수목원 같은 마을 내부 도로 참 운치있고 좋네요. 이번엔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근사하죠? 마침 날도 좋아서 모든 게 다 평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니 아이고야 경사가 상당하네요. 차니까 올라가지 걸어서는 뭐 거의 한여름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려면 윗도리가 흠뻑 다 젖겠는데요. 근데 이런 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걱정입니다. 눈이라도 한번 와버리면 어휴 마을 차원에서 대비가 단단히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핸들을 어디로 돌리던 금세금세 나타나는 요 화사한 모습들 내려가면서 보니까 올라갈 때보다 마음 편해선지 훨씬 더 이국적으로 보이네요. 아 이쪽엔 새로 조성된 타운하우스 같죠? 지중해풍 스타일로 옛 7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과 참 잘 어울리네요. 근데 잠깐만요. 나가시게. 나 어떻게 가지? 아 오케이 오케이. 빠꾸 할게요 빠꾸. 아 그러고 보니 마을 안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학교는 물론이고요. 버스 정류장도 없군요. 확실히 아이가 있는 집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동네 작지 않은 세대수. 이웃간에 화목하기만 하다면 자연과 버스 삼아 큰 욕심 없이 살기 딱 좋은 그런 동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운동 삼아 살짝 걸어볼까요? 와 저 위까지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동네 진짜 멋지죠? 하 저 앞에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 경사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차가 올라올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궁뚤 전원 마을 2000년도 아 2000년도에 마을에서 이 다리를 놓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우리 마을은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축자재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쌓여 있고 또 저쪽에도 또 마을이 한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 삼거리인데요. 지금 이쪽에는 작은 공장도 보이고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용두산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다양한 창고들이 쭉 들어와 있네요. 이 앞쪽 큰 길에는 이렇게 맛집들과 보드, 스키, 렌탈샵들이 쭉 깔려 있고요. 여길 따라 쭉 가면 곤지암 리조트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의 대동맥은 역시 중부고속도로 길은 여기 경충대로에서 도청로로 이어지죠. 근데 이 길, 리조트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겨울에 스키장 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듯. 또 큰 길에서 마을 입구까지 거리가 꽤 긴 편이죠. 직선 거리 1.1km, 차로 약 5분 정도 걸리니까요. 학교는 큰 길에서 조금만 가면 여기 도궁초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서 약 5분 거리. 그 외 마트, 편의점, 모두 여기 스키장 가는 길 쪽에 모여 있는데요. 아쉽게도 병의원, 약국만 없네요. 가려면 이 근처 메인 스트리트죠. 곤지암 터미널까지 가야 합니다. 마을에서 출발 시 약 12분 거리. 조선시대, 궁에서 내린 땅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동네. 궁평리. 이름 그대로 참 아늑하고 조용하며 멋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큰 길에서 마을 입구까지 꽤나 깊은 거리. 안쪽에 좁은 도로와 높은 경사면 등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고요.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